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Voice for you! 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희도 기다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실 법한데 정말 인도네시아 저희가 준비 많이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저희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터뷰한 SNS 저희는 새로운 방송을 보러 그리고 저희는 인도네시아 여러분, 저희는 인터뷰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취해시 엄청나게